코로나19로 골프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로 몰리면서 골프장들이 이용 요금을 올려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일부 골프장이 회원권 분양 대상에서 제주 도민들을 배제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1억 5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지난주 분양 대행사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현승명 씨. 그런데 골프장 측에서 제주 도민들의 회원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로 골퍼들이 몰리면서 이용료를 올리고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더니 회원 가입마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평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도민 앞에는 지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 외지인들은 되고 제 도민은 회원 안 된다. 이거는 솔직히 역차별이죠. 또 다른 도민은 입회금까지 입금했다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회원에게는 무료 이용이나 40에서 5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골프장 입장에선 똑같은 값이면 방문 횟수가 잦은 제주도민보다 다른 지방 거주자가 영업상 훨씬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도민을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방문하는 빈도 횟수가 아무래도 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불편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당 골프장은 최근 회원 가입 조건 등이 바뀌었고 추가로 분양 대행사가 지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졌을 뿐이라며 도민들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본적 소유심사를 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회원 특전이라든지 골프장 정보에 대해서 잘못 와전된 거 아닌가. 하지만 해당 골프장뿐만 아니라 도내 일부 골프장들이 사전 심사를 이유로 제주도민을 회원 가입에 배제시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